자 오늘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는요. 갖고 싶은 초능력 월드컵. 일상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너무 광범위하고 막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재밌는 능력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철학자. 세상의 모든 진리를... 너 뭐 보고 있어? 안 보여? 저 분이 중지를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거 보고 있었어요. 저기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치며 절대적인 진실을 깨닫게 된다. 이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자살할 수도 있다. 아 이거 약간 그거네. 그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우치고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우리가 아직까지 인류가 모르는 그런 숙제들 있잖아.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람은 이제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렇지. 뭐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진리. 모든 진리를 깨닫는 거지. 그렇죠. 만물의 근원. 이거는 근데 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 자체가 신이 돼버리지 않을까? 삶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삶이 왜 재미가 없어? 모든 걸 다 아니까요. 후미론이 없고 모든 걸 다 깨우친 상태니까. 모든 걸 다 깨우치고 알았다.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 너네 다 섹스 해봤지? 섹스 해봤잖아. 갑자기 왜... 아니 아니 그러다마. 내가 비유를 하자면 너네 다 섹스를 해봤잖아. 근데 너네가 야동을 봤을 때 섹스에 대해서 알았잖아. 근데 막상 실제로 해보고 싶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결국 해봤잖아. 해보니까 좋았잖아. 그래서 계속 섹스를 원하잖아. 남자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또 성욕이잖아. 그치? 뭐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이걸 다 알았다 그래서 별로 크게 내 일상생활이 바뀔 건 없을 것 같아. 내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형 기준이에요. 세상에 모든 진리를 깨우쳤다 이거 아니에요. 섹스를 한다고 쳐요? 섹스를 한다. 좋다. 편타가 온다. 그걸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을 깨닫게 된다잖아요. 아니 진실을... 어차피 뭘 하면 뭐가 되고 뭘 하면 뭐가 되는지 아는데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인생이. 인생이 왜 재미가 없어? 그거를 직접 느껴보는 거랑은 다르다니까.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지 경험이 중요하지. 경험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경험이 중요하다. 뭐 외계인도 있고 뭐 이 사람 이렇게 모든 걸 만물의 근원을 다 알 수 있고 만물의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이 깨우쳐버렸다 이거죠. 깨우친 건 아니지. 내가 알 뿐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형이 신작 게임이 나왔어요. 그걸 다 깨요. 어때요? 재미있게 잘 즐겼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또 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넌 어떨 것 같아? 넌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삶이 재미없어질 것 같냐? 그 다른 경험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경험을 안 느껴본 그런 전제야 하는 거고 이 사람은 다 해봤다니까요. 이 사람은 섹스도 해보고 예?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은. 아니 경험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 지식을 얻는 거잖아. 진리를 깨우쳤다니까 그걸 안 해봐도 다 해본 것처럼 알 수가 있다. 이 말은 안 해보고는 인간은 절대 아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 나 솔직히하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인터뷰해. 갑자기 인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얘들아 힘들지? 사실은 너네는 다 나로부터 나온 애들이야. 나 하나님 인터뷰 최초로 진행해. CNN에서. 나 별로 이상할 거 없어. 아 그랬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그래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냐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건 없어. 뭐 뭘 알게 된 나는 뭐 인생 삶에서 딱히 궁금한 거 있어? 진짜 이거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저는 뭐 다 흥미롭죠. 새로운 내가 몰랐던 사실들을 뭐 알게 되거나 난 족도 안 궁금해. 난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의 내 삶이 중요하지 족도 안 궁금해. 이 만물의 진원을 깨우쳤다 그래가지고 대가리 속에 엄청난 지능이 들어와서 아 시발 나 죽고 싶어. 으악 하고 죽어? 그게 말같은 소리가 그건 아니지. 뭔가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하지마. 들어보세요. 그래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삶이 무료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도로메다 행성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 안에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그 안에서 청라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롯데캐슬에 살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하지. 이건 시발 내가 뭐 많은 걸 알았다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게 없다니까. 맞잖아.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을 1인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야. 내 자의식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뭔가 좀 검머충이야. 아니지. 검은머리 팥뿌리 한 번 봅시다. 자, 다음 거 볼게요. 검은머리 팥뿌리 배우자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배우자가 다수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야? 한 여자만 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여자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내가 고를 수 있나? 근데 이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쵸. 그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데 이제 그거지. 그 스토리가 나쁜 분기점에 절대 들어서지 않는 거지. 내 기분을 다 맞춰주는 거야. 여자가.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이게 약간 병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긴 하겠지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어쨌건 이게 그거 한마디로 이거 잘 풀이해야 돼.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한 여자와의 행복한 삶을 정말 아름답게 그려나가고 그렇죠. 그런 동화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전제라면은 이 여자가 싫어지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상형을 진짜 100% 이상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두 가지 능력 중에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래도 능력을 얻게 된다면 난 철학자가 좋을 것 같아. 지도의 철학자 솔직히 여자 한명 만나는 걸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녀와 행복하다고? 근데 그거는 여자로서 채워지는 어떤 그런 행복일 뿐이지 뭔가 그리고 철학자가 되면은 이미 팥불이를 뛰어넘어. 그렇죠. 경제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자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특성 이 여자의 그런 내면 그리고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 여자가 가장 여성스럽고 나한테 잘 맞는지 왼쪽은 마약중독자 같은 거 아닐까 한 번 그치? 흥인 곳감 얻으면 다른 거가 못 느낀다잖아. 음 나는 닥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이거 VS 이거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은 저도 왼쪽으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닥전 철학자 다음 거 볼게요. 4억년 버튼 읽어봐. 4억년 버튼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정신이 4억년 동안 갇힌다. 그동안 현실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나오면 4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온다. 단 갇혀있던 모든 기억은 지워진 채로 이거 그거네요. 그거 원기억은 딱 그거 그대로네. 나 이거에 대해서 물리학자가 얘기한 거를 풀인한 거를 영상을 봤는데 그 4억년 동안 고생하는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그러더만 나는 그냥 받고 띵 하고 돈 나오는 게 나고 거기 들어가 있는 자아는 다른 거라고 할까 같이 하나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는 그 기억이 잊어지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0원이 당장 나와도 나는 계속 존나 누를 거다. 그 얘기를 하는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진짜 저렇게 풀이할 수 있구나. 다음 거 볼게요. 읽어봐. 테마 변경 단 한 번 세계에 테마를 변경시킬 수 있다. 스팀 펑크, 디젤 펑크, 사이버 펑크 중 선택 가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좀 뭔가 RPG 게임 속에서 어떤 그런 특유의 어떤 그 컨셉처럼 테마를 바꿀 수 있다. 테마를 바꿀 수 있다. 천국으로 바꾸거나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난 테마 변경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요. 저도 테마 변경. 왜냐면 테마 변경을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최고 각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테마고. 만약의 박스 느낌. 그렇지 그렇지. 약간 돼지의 세상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윤태훈. 윤태훈 할 때. 뚱뚱한 사람이 모든 외적 기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난 저 세상에서 존나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거면 진짜 오른쪽 좋다. 왼쪽은 이제 뭐 경제적인 저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돈만 당장 많아지는 건데. 그렇죠. 돈만 당장 많아지는 거는 내가 어쨌건 최고점에 있어도 거기서 결핍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분명 뭔가 결핍이 있을 거란 말이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글쎄요. 포켓몬 세상 만들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디지몬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전 제가 바로 선택받은 아이가 돼가지고. 디지털 월드? 아구몬을 키울 거예요. 아구몬을 키운다? 세안은? 저는 도라에몽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라에몽. 니 옆에 도라에몽. 그러니까 니가 징구가 되갔다 하는 거지. 그렇죠. 도라에몽이랑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아우 재미있을 것 같아요. 꿀잼 그 잡지야? 모두 다 해주니. 모두 다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박스 꺼내가지고. 막에 박스 꺼내가지고. 어디로든 문 꺼내가지고. 오토바이. 출근하기 귀찮잖아요. 어디로든 문 조에몽 하면서 받아가지고 바로 출근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얘기했던 건 장난이고.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진보아야 돼가지고. 알약 하나로 탈모가 치료돼. 응. 그래? 알약 하나로 살 빼버려. 그리고 약간 나는 영화 중에 써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윌스. 어. 누구였지?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그러니까. 아바타에 내가 누워서 접속해. 그럼 그 아바타가. 그러니까 모든 전세계인들이. 집안에 이렇게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 뒤에 척수에다가 꽂아. 음. 매트릭스 마냥. 어.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약간 다른 현실판이야. 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바타로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가상현실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좀. 185의 좀 피지컬 좋은. 약간 마초남. 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집에 여러 대가 있는 거지. 어. 집에 여러 대가 있어. 그래서. 걔가 밖에 나가가지고. 뭐 다른 여자랑 섹스를 해. 그러면은. 왠지 계속 섹스를. 아 시발. 들어봐. 그렇게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걔가 느끼는 모든 신경. 그런. 뭐 도파민 분비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그대로 전달되는 거야. 걔가 맞으면 나도 아픈 거죠. 그 세상으로 갈 거야. 블랙성. 이거는 진짜 무궁무진한 능력이네요. 보면은. 그렇지. 근데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좀 신중히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테마. 난 이거 좋을 것 같아. 저도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순간이동도 되고. 시간. 이동도 되는. 그런 세상이면은. 정말 꿀잼일 듯. 진보하는 대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테마 변경. 현실보다는 뭔가 더 나은 걸 원하는 거지. 볼게요. 읽어보세요. 사랑에 매. 상대를 때려도 저항하지 않는다. 단. 때릴 때나 때릴 때마다 자신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건 뭐. 마조이스트 전용. 잠깐만. 사랑. 상대를 때려도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이야? 근데 때릴 때마다 고통을 느낀대요. 근데 사랑의 매는.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어. 매가 둘 다 느끼는 거지. 여자친구랑 섹스를 해. 섹스를 하는데. 아. 그 오르가즘을 느낀다. 그렇지. 내가. 내가 여자친구한테. 한 발 쐈어. 근데 아니. 그러면 나한테도 한 발 딱 쏘는 그 느낌이 느껴져. 근데 이게 단어 선정이. 내 뒤에. 내 뒤에. 내가 또 있는 거지. 단어 선정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쾌락이라고 안 돼있어요. 아. 뭐 희노애락으로 나눠져 있으면은 가능한데. 지금 페인으로 돼있잖아요. 고통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음식주머니. 먹은 음식을 위장에 압축해뒀다가 천천히 소화시킬 수 있다. 압축한 음식의 무게와 부피는 100분의 1로 줄어든다. 배가. 그러니까 햄버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츠버거 존나 큰 거. 그 버거킹. 이거 입다만 한 거. 시켜. 그래가지고. 찡 짜구 시켜. 그래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스테츠버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열량이 있는 거지. 그대로 먹고. 채우고. 근데 그걸 줄여서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은 위장 안에서 크기가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찌앙이 된다는. 그렇죠. 이거 고른다면 그냥 바로 먹방비제이 하면 돼요. 찌앙. 힙합이 되는 거지. 그렇죠. 계속 먹는 거야. 네. 기네스북 세울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햄버거 뭐. 500개 처먹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죠. 와. 젖 되겠다. 그럼 이거.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해가지고 먹방 유튜브 하면 이제. 대박 날 거 같은데. 대박이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천천히 소화를 시킬 수가 있대요. 내가 원할 때마다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리네. 괜찮은데 이거. 네. 음식 주문. 이거 갈게요. 이건 좀 병신 같긴하다. 네. 이거는 진짜 어떻게 쓰는 거지. 뭘까 대체. 때려도 저항을 하지 않는다. 난 때릴 때마다 자신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 근데 이거는 좀 좋을 수 있어. 맷집을 존나 키우는 거야. 키워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굳은 살로 되는 거지. 그럼 UFC. 그럼 그냥 길거리에서 접해주세요.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지. 격투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거지. 맷집이 개 늘려가지고. 아니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어. 그냥 쳐 맞으면 맷집이 늘어난대요. 아니 고통을 느끼는데 왜 맷집을 늘려요. 아니 그냥. 더 때려보세요. 어. 그게 그건데 뭐 왜. 탁 때리면 나도. 탁 맞는 거 같아. 그럼 쳐 맞으면 그걸 왜 때리냐고요 사람을. 오케이 알겠어. 자 다음. 읽어보세요. 큐피트.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쏜다. 화살에 맞은 이는 처음 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자신에게 맞추고 거울을 보면 오징어와 사랑에 빠진다. 설명이 좀. 이게 그냥 본인을 오징어라고 지칭하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좋은 능력이네요. 그치. 자기가 원하는 이성과. 그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죠. 이제 이렇게. 몰래 촉 쏜 다음에 이제 가서 내 얼굴 딱 보면은. 그치. 근데 그게 단 한 발이야. 단 한 발이니까 진짜 신중하게 써야 돼. 한 발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서 무한이에요. 무한이에요. 무한이야? 보세요. 단 한 발 밖에 없다는 얘기가 없어요. 와. 그러면 그냥. 내가 딱 보고 당신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건 완전 복상사인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 그니까. 배신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보세요. 제가 한 번 쐈어요. 오른쪽 보세요. 둘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도 가능한 거예요. 오. 아. 그렇게 해석을. 오. 개 질이네. 근데 이거는 뺏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탁 쏜 다음에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 나랑 나랑 빠지는 거니까. 근데. 치울 수는 없는 거야?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산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발 쏴가지고. 이제 동네 개. 지나가는 개랑 이제. 사가지고. 개랑. 한 번 더 쏴면 돼요. 더 쏴. 꺼져. 하면 돼요. 아. 줄 때도. 다른 사람 상태도. 전쟁. 그럼 이제 사귄 사람. 여자친구한테. 자기야. 저. 이 남자분 너무. 잘생기지 않았냐? 아니야. 난 자기밖에 안 봐. 근데. 날 사랑한다면 이 남자 잠깐만. 한 3초만 쳐다봐. 이렇게. 팍 싸가지고. 두림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보니까. 처음 본 사람이니까. 둘 다 사랑을 하게 하려면. 톡 쏘고 톡 쏘고. 톡 쏘고 서로 쳐다봐야 되네. 보니까. 조절 잘해야겠네. 나는 이제 몹쓸 생각을 잠깐 하게 하려고. 네. 소각관계를 만들 수도 있거든. 아니. 이거는 내가 가만히 돈도 벌 수 있어.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프리카 간담회 같은 거를 해. 네. 운동회나. 그럼 모든 여캠들이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여캠들을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의자왕. 아. 형이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화살 총괄스러워. 자. 보세요. 해가지고. 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돈 벌어. 자. 어. 자기들. 자기들. 다 돈 벌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국을 만드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별풍선 공장을 만드는 거지. 어.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응.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번 돈이. 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렇죠. 바치는 거죠. 싸이비처럼. 야무지네. 응. 이건 화살 개수 지정을 씻어 있어요. 너무 사기 능력이잖아. 응. 단 한 발만 쏘는 걸로 한다면. 그러면 진짜. 같이 있어 보인다 이게. 맞아요. 단 한 발만 쏠 수 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야지. 근데. 나는 지금 단 한 발 쏠 수 있어.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단 한 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응. 왜냐면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도. 응. 나는 그 사람을 사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한 발이니까. 응. 나중 가서.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람은 나한테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알바노야. 왜냐면 현실에 이 능력이 없는 나는. 절대 쳐다도 볼 수 없고. 내가 오르지도 못할 나무. 응. 나무가 아니라 그냥. 제2롯데타워. 그 잡채요. 그 절대 오를 수 없는. 내가 만날 수가 없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애들. 그렇지. 난 지금 이 능력 생긴다. 내일 당장. 그. 음악 프로그램. 저. 녹화하는. 쇼 음악중심. 거기 갈게요. 자. 옆에. 다음 능력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 지칭 안 했잖아. 지칭 안 했잖아. 자. 단별. 물건의 미적. 예술적. 네. 미적 예술적 가치를 한 눈 알아봅니다. 진품명품이네요. 인간 진품명품. 그. 가치에 대해서. 네. 어. 이거. 이거. 지를 것 같은데. 그쵸. 길가다가 뭐. 이거는 그거지. 중국의 최고 그 골동품 시장 같은 데를 가는 거야. 아. 가가지고. 어. 쪄쪄하마. 그래서 뭐. 암어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되게 싸게. 내놨는데. 알고보니까. 진시황의 뭐.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런 걸 딱. 사들여가지고. 엄청 재테크가 잘 되겠지. 그렇죠. 해수욕장 갔는데 이상한 돌멩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화석이요. 이거 봐서 운석을. 비브라늄 주웠어요. 가능한 거죠. 이거 얻으면 바로 그 전파 감지기. 그걸로. 그렇지 그렇지. 뒤지고 다녀야지. 개질이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요긴하게 쓸모가 있겠다. 하는 것들도 내가 매입할 수 있고. 근데 난 닭전이야. 무조건 닭전이야. 닭전.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지금. 이건. 닭전이야. 자. 봅시다. 작은 친구들. 뛰어난 손재주와 기술력을 가진 노움들을 소환한다. 당신이 충분한 황금만 지불한다면 이들은 작은 장난감부터 세계정복용 무기까지 뭐든지 만들어 줄 것이다. 어. 노예네. 발명가 노예들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응. 근데 무조건 그 소모되는 재료가 황금이라는 점이에요. 응. 충분 비싸죠. 그러면은 소모되는 재료 대비로 똑같이 한다면은. 금괴. 금괴 1kg으로 하면. 그래도 이거 그냥 금만 주면은 뭐든지 다 만든다는 거예요. 금을 주고 이제 형이 좋아하는 섹스를 하기 위한 리얼드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황금으로. 황금으로? 네. 황금으로 그거에 동일한 무게로. 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 금 지불한 거에 가치를 더 뛰어넘어 버리면. 그렇죠. 훨씬 더 상해하는 그런. 그러면 스티키타카가. 음. 금으로 다이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괜찮네. 근데 일단 이거는. 금 1개가. 저기 저기. 1kg 금이 얼마야? 금 1kg. 순금 1kg. 순금 1kg. 순금 1kg. 골드바. 100만원인가요? 그거. 24K 기준. 9천만원. 거의 1억. 1억이네. 거의 1억이네. 와. 근데 이거 자본이 좀 많이 들겠네. 근데. 이거 한 번만 하면. 다이아몬드로 하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죠. 그치. 홀릴 수 있겠다 해서. 아니 근데. 금. 그 뭐야. 무게? 뭐 이런 게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써져 있고. 원래 그 부피랑 질량이 비례하는 건데. 만약에 형이 요만한 걸 만들라고 하면은. 이만한 금이 필요할텐데. 그러니까 계속 사재개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게 안 써있으니까. 요만한 금으로도 요만한 걸 만들 수 있다. 이 말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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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하면 돼. 어. 다음. 읽어보세요. 행운의 주사위. 주사위를 몇 개든 던져. 하루에 행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산한 최대값의 절반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보다 높은 수가 나오면 행운. 낮은 수가 나오면 불운입니다. 기준점에서 결과를 뺀 절대값이 클수록. 배당 효과는 강해집니다. 음. 그러니까 딱 그거네. 주사위 오른쪽 왼쪽 게 있는데. 어. 돌렸는데 하나는 6. 하나는 4. 그러면 빼면은 2잖아. 오늘 하루 행운이 2번이 온다. 딱 그거야. 랜덤이지. 그 말 아니야? 그게 아니라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어. 그게 합치면 몇이에요? 뭐 6, 6, 12. 그러니까 두 개 합친 그거의 최대값이 10이잖아요. 거기서 2를 나누면은 6이잖아요. 응. 딱 6일 중간으로 치고. 응. 예. 딱 나온 그거에 해가지고. 이 중간값보다 낮은 게 나오면. 그날은 조망한 날이고요. 음. 6보다 높은 날이 나오면. 한 7이 나오잖아요. 그날은 조금 행운이 있는 날. 그러면은 뭐가 더. 그러니까 좀. 딱 절반인가 그러면은. 그 확률이. 불운이고 행운이고. 절반은 아니죠. 아. 높을 확률이 더 높아? 아니죠. 확률 반반이죠. 확률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반반인데. 근데 주사위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보다 만약에. 형이. 12를 뽑아요. 응. 최고의 행운이 오는 거예요. 두 개를 던졌는데. 와. 근데. 절댓값이 클수록 효과를 당했으니까.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면은 엄청 불행한 날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운 안 좋아가지고. 이건 진짜. 이거 완전 도박사죠. 저거예요. 주사위 개수도 안 정해져요. 몇 개든이라 그러잖아요. 주사위 100개 던져가지고. 그렇죠. 최악의 행운이 돼버려. 그렇죠. 그 자리에서 팔다리 짤려 하고. 지금 그대로 죽고. 네. 그렇죠. 오. 에바야. 이걸로 할게요. 너는. 응. 저거는 약간 너무 도박수가 강하기 때문에. 멋진 죽음. 당신과 가까운 이들은 당신을 만나서 감동적이나 멋진 말을 건네기 전에는 치명상을 입어도 죽지 않는다. 뭔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있어서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 좀비로 만들 수 있겠네. 그렇죠. 좀비가 되는 거죠.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형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 제가 가요. 어. 형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응.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감동적이거나 멋진 말을 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총에 찔리고 막 개지랄을 해도. 좀비 좀비. 형 머리에 그냥 저거 뭐야 오펜하이머 맞아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과 가까운 이들은 당신을 만나서 감동적인 거나 멋진 말을 건네기 전에는 치명상을 입어도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냐 왜.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면 형 뒤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그러면. 주변인한테 따뜻한 말을 안 하면 그만이야? 네. 안 하면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망가면 사는 거예요. 아 진짜? 형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면서 사랑한다 하면 죽는 거고 그런 말 없으면 뒤지는 거니. 그렇죠. 와 그럼 여자친구 사귀어도 여자친구가 자기와 사랑해. 꺼져 이 씨발이다 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아 꺼져. 죽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비 만드는 능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투명인간. 이거는 오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몸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개사기 능력인데. 난 이게 사기 능력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네. 막상 투명인간이 되면 좋을 것 같잖아. 투명인간으로 살려면 온몸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투명인간으로 쭉 사는 게 아니고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온오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온오프가 가능하다.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알아? 네. 봐봐. 투명인간 이거 걸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왜냐면 생각해봐. 내 몸에 있는 털. 그러니까 내 뭐라 그러지. 내 그 뭐라 그러지. 사람은 그걸로. 세포 세포. 세포. 내 몸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투명하게 되지만. 네. 내 몸에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묻으면은. 공중에 뭔가. 붕 떠다니는. 증거물이. 증거물이 생겨.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 CIA에 적발돼가지고. 잡혀가지고 실험당한다. 그럼. 이거 하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 이건 진짜 안 좋아. 다 깎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게 있지. 맨발로 걸어 다니잖아.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맨발로 걸어 다니면. 발자국 나오고. 발자국 다 남고. 그렇죠. 발바닥에 묻는 흙이라든지 그런 입자들이. 그렇죠. 그. 그렇죠. 푸석푸석하면서. 푸석푸석하면서. 다 생기기 때문에. 진짜 일도 안 좋아. 이거는. 아 진짜 여러분. 그 할로우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습니다. 할로우맨2까지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딱 이해가 갈 거야. 예. 막상 투명인간으로 살면 개불편함. 어. 거기를 안 가면 된다고? 그럼 가만히 이러고 서 있을 거야? 땡볕에 그냥 가만히 서 있을 거야? 뭐 할 건데 그러면. 거사. 투명인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거 없어. 또. 생각보다 별거 없겠는데. 그리고 이미. DNA. 그 저기. 그 증거 다 남아. 그렇죠. 뭐 지문도 남고 하겠죠.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대상이 있으면. 인생이 존나 불편해. 음. 좋은 거 딱 하나야. 그 여자친구랑 섹스할 때. 내가 딱. 띡 해갖고 투명인간 돼가지고. 왜 또 섹스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내가 투명인간이 됐을 때에.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뭔가. 능력 보여주기 정도씩밖에. 장기자랑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좌측 능력보다는. 오른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나마 쓸모가 있다. 오른쪽이 더. 나는 왼쪽이 더 좋은 거 같아. 뭐 할 건데요. 왼쪽 능력으로. 난 계속 살 건데. 형을 사는 게 아니라. 형은 주변 사람이에요. 형은 뒤져요. 뭔 말이야. 저거. 그러면. 형 주변 사람이 안 뒤지는 거예요. 형은 죽는다고요. 나는 죽어? 네. 그래. 그럼 투명인간 갈게요. 나 이걸 아직도 이해 못 했어. 그냥. 넘어가고. 이해 안 가는 상태로 넘어갈게요. 넘어가. 넘어가. 글이 좀. 나폴리탄 괴담. 자신이 소유한 공간에 나폴리탄 규칙을 만들 수 있다. 그 규칙은 실제로 기능한다. 나폴리탄이 뭐야? 나폴리탄 괴담? 나폴리탄이 뭐야? 이게 나폴리탄이. 이건가 본데? 거기다 지금 안 되잖아요. 나폴리탄 괴담이 뭐지? 뭐지? 오른쪽으로 도르셔서 쭉 직진하시면 수 있잖아요. 탈출 방법을 모색해봅시다. 모든 것을 끌고 있진 않다곤. 나폴리 괴담 이 영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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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해하면 존나 무섭다고? 나폴리탄? 맞지? 그냥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런 느낌이래요. 아.. 한번 보자. 뭔지. 어떤.. 어.. 여기 있다. 나폴리탄. 여기 있다. 오.. 넘어가시죠. 넘어가세요. 결이 너무 많아요. 넘어가세요. 너무 좀 이렇게 설명해줄 사람이 없네. 배경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배경에. 아 오케이. 저는 이세계 용서할게요. 저는 이세계 용서할게요. 네. 바로 이세계 용서할게요. 넘어갑시다. 전생했더니 이세계의 왕자 그런 거 할게요. 다음 봅시다. 토끼의 간. 모든 독과 질병 기생충의 면역이 된다. 타인에게 이식해도 기능을 잃지 않는다? 음.. 타인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거죠. 근데 장기의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뭔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뱀파이어론으로만 이해하면 돼. 아 간이구나. 본인의 간이구나. 어.. 모든 독과 질병 기생충. 그러니까 안 아프다는 거잖아. 안 아픈거죠. 살면서 아플 일이 없다. 네. 어.. 되게 좋은데? 좋죠. 알약도 안 먹었는데. 근데 그래도 불로불사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그냥.. 죽을 짓을 하면 죽는 거지. 그냥 뭐 질병이랑 기생충의 면역이 되지만 내가 지금 그라목손을 마셔도 죽는 거야. 왜냐면 사람의 몸에 사람의 몸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지. 아니 그건 독이잖아요. 독은 안 죽죠. 모든 독까지. 독은 안 죽어요. 근데 잘 보세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건 죽는 거고. 그건 죽어요. 물리적인 건 죽는 거고. 아.. 질병과 독. 네. 병. 병마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네. 병마. 독. 음.. 근데 건강해서 어디다 쓴? 건강한 저거라고 보시죠. 건강. 그리고 제노글롯이 모든 종류의 언어를 순식간에 배우며 구사할 수 있다. 단 말하고 듣는 능력 한정이며 읽고 쓰는 것은 예외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되고 아.. 전 세계 여행 다닐 때 회화가 되겠네. 가이드. 맞는 가이드. 맞는 가이드. 500개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가이드죠. 근데 뭐 역사적인 설명이 써 있는데 그건 못 읽는데. 아.. 사람이랑 대화하는 수단만. 그렇죠. 그렇죠. 난 근데.. 난 무조건 오른쪽. 오른쪽. 왜냐면.. 외계인들이랑도 가능합니다. 오.. 그러네. 그렇지. 나는.. 나는 못.. 나는 저거 할게. 왜냐면 나는 이제 러시아 여자를 좀 꼬시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여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여행 가서 우크라이나 이런 러시아 쪽은 이제 남자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여자가. 여초 나라예요. 그래서 가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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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사랑에 빠지겠지. 어. 난 이거 할게요. 제노 글로시. 저도 오른쪽. 오른쪽. 왼쪽은 쓰는 거. 와 왔다. 불사신. 불사신. 조조. 죽지 않으며 어떤 공격에도 면역이다. 육체는 늘 최전성기의 상태를 유지한다. 단 죽고 싶어도요. 아아. 도깨비. 이게 불러불사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도깨비. 도깨비. 자. 그럼 오른쪽. 망원격. 멀리 있는 물체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 이건 시발. 이건 갤럭시 노트 이것만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사륜화이잖아요. 그냥. 사륜화. 아니 사륜화는 그래도 동술이라도 있지. 그리고 멋있죠. 사륜화는 불이라도 일으킬 수 있지. 이건 무조건 불사신 갈게요. 네 불사신 갈게요.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돼.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데. 실제로 저런 소재가 많이 쓰인 적이 있어요. 응 맞아 맞아. 그 영화 그것도 있잖아. 무슨. 있었는데. 자 다음. 사이코메트리. 접촉하면 물체에 담긴 역사와 유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다. 요거. 영화 있었죠. 사이코메트리.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텀블러를 탁 잡았는데. 이게 생산되는 과정이라. 이런 거. 모든 긍정. 그렇죠. 형이 쪽쪽 꼴아먹고. 형이 설거지하고. 다 나오겠죠. 이런 게. 음. 이게 바로 프로파일러 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건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여자친구 손을 딱 잡아. 과거. 아니 그러니까 오늘. 오늘. 어떤. 이 손으로 뭘 했는지. 어. 쑤쑤쑤. 나는데. 이런. 씨발. 거저 개같은 년. 할 수 있는 거지. 가능하죠. 가능하죠. 다른 남자의. 육봉다리를 잡아. 가능합니다. 이런 미친년을 봤나. 그렇죠. 어. 가능. 싹가능. 정말 가능합니다. 다음. 드루이드네요. 곰으로 변신할 수 있다. 평소에도. 평소에도 힘이 곰처럼 쎄진다. 그럼 뭐 할 건데. 그렇죠. 곰으로 변신할 수 있다. 전 이거 만든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곰인간도 괜찮은 것 같아. 왜요? 그냥 호주 같은데 여행가가지고. 그냥 관광객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주는 거야. 와가지고 곰이 돼가지고. 초보로 쏴 죽일 텐데요. 저렇게 하고 막 인사하고. 네. 그럼 거기서 그냥. 일하기 싫어. 바로 옆쪽으로 그냥. 들어봐봐. 바로 더블 배럭 샷건. 바로 쏟고 버리는. 들어봐봐. 에버랜드를 가. 사파리로 가. 일하기 싫어. 옷 다 벗어. 그 상태에서 곰으로 변신 딱 해. 네. 어울려 다녀. 다른 곰들이랑.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양파린 같은 거 던져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그냥 받아갖고 먹으면서. 그런 인생이 재밌을 것 같아요. 하하하하. 지금 지금도 가능하세요. 곰으로 살겠다 이거야. 지금도 가능하시다구요. 어? 먹을 거. 바나나 같은 거 던져달라 그러면은. 얘가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바나나 던져줄 거에요. 바나나 더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알바도 할 수 있어요. 빈 형탈 안 써도 되잖아. 형 바로 51구역 잡혀가가지고. 바로 대부단이에요. 하하하하. 그건 맞죠. 바로 대부단 한다니까요. 바로.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 주는 거야. 푸바오처럼. 네. 떼굴떼굴 구르고. 그렇지 그렇지. 떼굴떼굴 구르고. 어? 주사 맞고. 개다리 춤추고. 막 이러면은. 엄청. 유명한. 저기. 듀오가 되게 일 것 같은데. 해부당한다니까요. 해부. 당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닥전이에요. 능력이. 바로 미국에서. 이거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가? 네. 나는 고민관이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를. 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응. 근데 그 아이가 남겨놓고 간 머리핀이 있어요. 탁 잡아요. 딱 말할게. 딱 말할게. 그거는. 그 아이가 선택한 운명이야. 그걸 내가 바꿀 필요는 없어. 아니. 인류애를. 그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드는 거지. 아.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그렇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나는. 고민관이 돼서. 죽이고 싶은 놈을. 죽인다고요? 같이 저기. 산으로 데려가. 죽인다고요? 저기. 산으로. 네.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네. 어. 왜 안와. 이렇게 하고 하고 있어. 뒤에서 곰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내 발로 뛰어간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유유유 내려와서. 나는 사람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날 뉴스에 나와. 오늘 지리산에서. 곰의 습격. 등산객 중에. 뭐 이렇게. 살인마가 되겠다. 말씀이세요? 아니지. 난 얘기해야지. 그러면은. 저는 그냥. 곰이 오길래. 저는. 다른 길로 해가지고. 급하게 뛰쳐내려왔는데. 죽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왼쪽 고르시죠? 저는 왼쪽. 왼쪽 고르세요. 이 이상 미친지다 싶어가지고. 왼쪽 고르시라고. 아니. 사이코 매트에 어디다 쓸 거냐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다니까요. 뭘 할 수 있냐고. 뭘 왜 못해요. 뭘 할 수 있냐고. 전 이거의 생산 과정. 궁금하죠? 다 알 수 있어요. 만지게. 아니. 이거 안 궁금해. 이게. 이게 어디서 나왔고. 무슨 공정으로. 어디 공장에서 나왔고. 알파노야. 자. 이거 지금. 플립5. 아니. 필요 없다니까. 이거를 이제. 해킹해가지고. 다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그 생산 과정을 다 아니까. 역사와 유래 흔적을 알 수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대가수 생각하고 있다가. 그걸.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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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똑같이 만들어. 갖다 팔아봤고. 돈 벌 수가 있잖아. 진짜. 개씨. 개씨. 문홀리 지리네 진짜. 아니 여러분들. 사이코메트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대체. 대체 형이 지금 곰이에요 제가. 내가. 지금 곰이에요 곰. 지능이 곰이에요. 아니 곰인간이 최고라니까. 저도 사이콘데. 드루이드 그 자체예요 지금 형 지금. 아니 난 곰인간이 최고 같아. 생각을 해봐. 잡혀가서 뒤진다니까요. 소드 오프 한 대 맞고. 아니 그러면 변신 안 하고 그냥 곰 힘만 쓰면 되잖아. 내 손으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로 뭐 이제 뭐. UFC를 나가든. 아니면 천하장사 뭐 저거 나가던가. 그래. 스트롱맨. 네. 그거 괜찮잖아. 아 범인 검거율 일이라고. 그쵸. 당연히 이거는 단정 같은 거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프로파일러 같은 거 하면 무조건 구글하니까. 그쵸. 짜그만한 증거 뭐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그걸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아 정의로운. 난 정의로워지고 싶지가 않은데. 형 그럼 곰 되가지고 다 살이도 조심해 좀 하세요. 그러다 여친 마다 뒤지세요. 그런 미루한 삶을 다 해요. 나는 곰인간으로. 나는 곰인간으로. 그. 나쁜 놈을 죽일 거야. 그거는 괜찮죠. 그렇지. 곰 히어로가 되신다 이거죠. 그렇지. 곰 히어로가 돼야지.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세겠냐. 아 세죠. 쓰겠죠. 그치. 근데 곰으로 변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변신 안 하고. 그러니까 곰의 힌만 쓰는 거지. 누가 나한테 시비 털려. 어깨빵 팡 쳐가지고. 아이 좀 잘 보고 다닙시다 이렇게 하네. 뭐 이 시벌놈아 너. 이 개새끼. 딱 때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 그렇지. 곰인간이 최고의 힘. 그럼요. 이건 아무 짝의 쓸모가 없어. 사이코메트리는. 자 어떻게 뭐가 더 좋아하나. 하나 둘 셋. 사이코. 사이코. 근데 보면은. 오른쪽은 좀 많이 신변의 위험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을 막. 남용하고 다니잖아요. 응. 그러면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잡아간다니까요. 나사에서. 바로 배부당해요. 응. 근데 왼쪽은 숨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 뇌 속은 까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형 이 사람이 똑똑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이 뭐 이거 만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관신을 하고. 어떻게 안 온지 아냐고요. 나사에서 안 잡아가요. 저기는 왼쪽은. 형은 오른쪽은 잡혀가서 바로 배부당한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곰으로 변해가지고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곰처럼 사면은. 그렇게 사세요.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사과도 받아먹고. 바나나도 받아먹고. 얼마나 좋아. 아이 진짜. 다음 볼게요. 슬렌더맨. 당신 주변에 슬렌더맨이 나타난다. 눈코입을 그려주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건 찐따 전용. 찐따 전용 능력이고. 페르소나의 달인. 상대에 따라 목적에 최적화된 가면을 꺼냈습니다. 그 내면에는 무엇보다 냉정한 현악적인 자아가 있다. 일단 이거는 찐따적이니까. 어차피 걸러질 거라서 넘어갑시다. 보호막.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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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량의 충격을 흡수하는 보호막을 만들 수 있다. 오. 블랙팬서네. 그렇죠. 근데 그걸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자리아 그 잡채는. 네. 재생. 몸에 있는 영양분을 소모해 자신의 상처를 빠르게 재생한다. 울버린이네. 울버린이네. 근데 이제 영양분을 소모한다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겠다. 형한테 최적화된 능력이네. 그렇죠. 아니 상처가 안 났는데? 낫죠. 상처를 빠르게 재생한다 잖아요. 바이크 타다가 사고 빵 나도. 그냥 무빙 무빙 저거네. 이거 지린다. 그렇죠. 이거 목 잘려도 바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리아도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나는 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것도 맞긴 한데. 딱 떨어질 때 이제 보호막 켜가지고 탱탱탱하는 거죠. 교통사고 면제가 되는 거네. 면역. 면역. 교통사고 면역. 근데 이제 이거 둘 다 이제 불로 불사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상처만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처를 안 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받으면 되죠. 난 이게 닥전이지. 왜냐면 이거는 리스크가 없어요. 뭐가 안 달아요. 내 체내에 있는 에너지가 다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냥 만들 수 있는 거고. 재생은 또 생각해보면 주름이나 이런 걸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주름도 상처라고 하면. 주름이 어떻게 상처야? 그러니까 재생이니까. 몸에 세포를 계속 계속 만들고. 이거에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평소에 상처를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똥 싸다가 이렇게 변비 때문에 똥꼬 찢어져. 그러면 그때. 그것도 음악으로 못 하죠. 그것도 음악으로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똥 싸다가 똥꼬 찢어지면은 그때 그냥. 재생하고. 저 뭐 꼬북칩 같은 거 세 알 먹어. 그러면은 좀 메꿔져. 근데 좀 더 찢어져 있어. 꼬북칩 다섯 개를 먹어야겠지. 근데 또 오른쪽은 생각해야 될 게. 응. 상처가 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응. 상처가 나려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좀 아프고. 아프고. 왼쪽은 고통을. 아니 이게 받지도 않는 거니까. 그렇지. 왼쪽은 좋은 거 같아요. 보험하고. 근데 이것도 좋은 게 또 뭐가 있는 줄 알아? 몸에 있는. 모든 잡티, 여드름 이런 거. 그러니까요. 피부까지 싹 다 받아. 그게 상처냐. 피 줄줄줄줄줄 나. 어 나지. 점이랑 싹 다 빼. 그래. 피부 완전 박피해가지고. 얼굴 막 피 맞고. 피 칠갑으로 됐어. 여드름 이런 거. 그럼 그때 이제. 야야 저기. 빅맥. 빅맥 세트 하나만 하면. 빅맥 세트 먹고. 근데. 햄버거 다섯 개 먹고. 몸에 쭈아악. 근데 들어보세요. 그거 먹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러면 아무 짱이 쓸모없는 능력이. 왜 죽어. 과다치료로 죽기 전에 처먹으면 되는데. 처먹기 전에 과다치료로 죽으면요. 아니 존나 배에 부른 상태로 가면 된다니까. 계속 다니면 된다니까. 계속 먹으면. 많이 먹어 놓고. 그 영양분이 지금 배에 꽉 차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치료시키면 되니까. 어 난 재생이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보면은. 진짜 피부. 볼 피부 될 수 있으면. 그니까. 즉. 치명상. 즉사할 정도의 치명상은. 아예 그냥 치료해버리기 전에 둔단 말이에요. 제생이니까. 목이 잘리거나 이러면. 그렇죠. 목이 잘릴 일이 뭐가 있냐고. 그니까. 당장 피부과 가가지고. 아 이거 좀 상처 나으시려면. 조금 걸리실 텐데. 아니에요. 싹 다 해주세요. 제가 껍데기 벗겨주세요. 아니. 껍데기를 싹 다 벗겨. 배 존나 배부르게 먹고 와서. 그니까. 김밥 날아가지고. 스페셜 세트를 먹어. 배 존나 불러. 어우. 토할 것 같아. 야. 그만 먹어. 그 상태에서 바로. 피부과 가. 껍데기 벗겨주세요. 가죽을 벗겨. 그래가지고. 짜잔. 바로. 꿀피부. 완전 애기 피부. 탈피. 탈피. 일리가 있어요. 이걸로 하자. 이게. 오른쪽. 이거 솔직히 이거 짱 아니야? 오른쪽으로 하시죠. 이게 짱이야. 피부 진짜 개꿀피부된다니까. 박재범 피부. 바로 싹 가능. 나만의 작은 왕국. 자기 소유의 공간에서 무적이 된다. 늙지도 않으면 타이를 추방할 수도 있다. 이건 블루블루사. 무인도네. 무인도. 나만의 소유. 이거 그거네. 그 저. 마블 시네마틱 드라마 거기에서. 그 누구냐. 완다 비전. 안 봤냐? 완다가 완전 왕국이네요. 그렇지. 어. 진짜 그거네. 네. 완다 비전. 정신세계니까. 그렇지. 수명이 닿기 전에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 수호천사가 나타나 보호해준다.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갈게요. 수명이 닿기 전에. 보호를 해준다고 했지. 치료를 해준다고. 다시 살려가지고. 어릴 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제가 90대에 약간. 노화로 죽을라 그래요. 부활했는데 다시 90대에요. 그리고 또 윙윙윙윙. 죽을래. 그렇지. 나만의 작은 왕국이 좋긴 하네.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가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만의 작은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에서의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하자면. 영화 그 뭐였지.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그 거꾸로 뒤집어. 인셉션. 인셉션. 인셉션에서 림보에 갇힌 사람들 있잖아. 누워가지고. 라쿠라쿠 침대에서 나는 계속 수액만 처맞고 있어. 근데 그 내면의 내 세상에서는 내가 최고야. 왕이고. 개병신의 삶이야. 이건 개병신의 삶이야. 이거 림보이 갇힌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그거 갇힌 게 아니라. 자기 소유의 공간. 공간 안에서는 무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나갈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롯데캐슬 옆에. 형 왕국이 있는 거예요. 존마나. 근데 나만의 작은 왕국이잖아. 타인도 있다잖아요. 그거는 나만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그냥 그 세상과.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니까요 이게. 나만의 작은 왕국이라는 거는 나만이잖아. 자기 소유의 공간이라잖아. 자기 소유의 공간이 여기 실제로 있는 거라고 옆에. 롯데캐슬 옆에 여기 있다고요. 형의 공간이. 거기 밖에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면 무적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무적이에요. 존나 답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이크 타고. 호피 타고 나가면 되잖아요. 현실에서 인정받으면. 현실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는 그냥 그거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꿈꾸는 건 뭐라고. 자각농? 루시드드림. 루시드드림이야 그냥. 말 그대로 루시드드림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나라도 다니고 뭐하고. 아니 개노잼이지 씨발. 날아다니라는 말이 어딨냐고. 하도 안에 섹스하지. 날아다니지. 맛있는 거 다 처먹지. 아니 씨발. 뭐. 아니 현실이라고요. 망상이 아니라. 이따고 옆에 여기. 옆에 있는데 왜. 뭘 날아다녀요 갑자기. 아니 이거 봐봐. 이게 형 소유의 부동산이 생기는 거라고요. 옆에.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면 돼? 네. 야 우리 집 가자 해서. 우리 집 가는 거예요 그냥.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에. 응. 맘에 안 들면 꺼지라고 하면 되고요. 추방할 수 있다잖아요. 음. 왼쪽으로 가시는데. 음. 그래. 늙지도 않는데 여기 있으면. 난 나만이라는 게 좀 별로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육감. 상황의 흐름. 상황의 흐름을 민감하게 느끼고 직감적으로 결과를 호출해낸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미래 예지 수준의 성능을 띄는다. 네. 그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그 영화 있어요. 그. 10초인가 볼 수 있는 능력. 그니까 앞으로의 10초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그게 있는 거지. 패기네요. 패기. 어. 10초간. 그 능력. 비밀기지. 어. 넥스트. 그 영화. 이 차원의 비밀기지를 드나들 수 있다. 비밀기지에는 온갖 물품이 갖춰져 있다. 배트맨이네. 근데 나는 이거는 무조건 육감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상한데 고백을 해.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어. 오빠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딱. 그러면은. 데이터가 딱. 꺼져. 야. 야. 꺼져. 내가 먼저 찼다. 그렇지. 왜 이러세요. 왜 오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꺼져. 그냥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이제 길을 가다가 교통상을 당할 위계처에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슬로우모션으로. 우리끼리 같이 바이크 타고 다니고 어디 여행 가실대도. 야야야 앞에 앞에 포트홀 포트홀 조심해 포트홀 조심해. 예예. 줄여 줄여. 아 왜요. 줄이라고. 줄였어. 아 형 왜 그랬어요. 시발놈아 사고 날 뻔 했다고. 근데 걔가 갑자기 나한테. 아니 시발 뭔 사고가 나요. 미친. 아 시발 이 형이랑 같이 못 다니겠네.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사고 난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면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근데 비밀기지에는 온갖 물품이 다 있대요. 아이언맨 슈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밀기지에 온갖 물품이 갖춰져 있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차원의 주머니네. 도라에몽이 되는 거예요. 도라에몽 주머니. 근데 그 비밀기지에서 내가 지금 꺼내 오고 싶은 게 슈퍼카나 이런 것도 괜찮긴 하겠네. 비밀기지가 지금.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난 육감. 전 오른쪽이요. 난 육감. 전 오른쪽 봐가지고 이제 다 꺼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육감을 고르고 로또 1등에 가장 많이 당첨된 판매 지점에 가서 한 장 한 장 다 만져볼 거야. 하고 아니다. 그건 모르잖아. 로또 해봤자 그거 방송이 나와야지 아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스피또. 긁는 거. 전국에 있는 모든 스피또을 다 긁으러 다닐 거야. 그래가지고 10억 당첨되는 거를 한 장 한 장 한 장 손으로 다 만져봐. 그래가지고 그 미래를 도출해낸 다음에 찾았다. 그거 하는데 형이 1년 걸렸어요. 자 들어보세요. 근데 비밀기지 들어가가지고 아이언맨슛 한 개 다 꺼내가지고 나사에 갖다 팔아요. 바로 10초만에 500억 봅니다. 오른쪽 갈게요. 저거서 비밀기지로. 아니지. 나사에서 갑자기 이거 어디서나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 그건 저기 바로 비밀기지 들어가서 총권 해가지고 탔 겁니다. 나사 폭파. 말이 안 돼. 바로 들어가서 차량 공부 안 꺼내가지고 나사 폭파. 남들에게도 갖기 힘든 그런 그런 물품들을 어딘가에서 가지고 왔다. 그럼 그 물건에 대한 출자를 누군가는 분명히 궁금해할 거라고. 그렇죠. 내가 갑자기 백만장자가 돼도 그거에 대해서 그 출자에 대해서 그 돈의 출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다니까. 결국은 이 비밀기지는 발격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진짜로. 맞지 않아? 그렇죠. 누군가는 이제 온갖 이게 돈이면 상관없거든. 근데 이 차원이면 인벤토리 아니에요? 그냥? 그게 됐건 그 물건에 대한 출처를 누군가는 궁금해할 테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하면 X 되는 거라니까. 맞잖아. 네? 계속 파고드는 사람들이 그렇지. 그놈이 인벤토리에서 총 꺼내서 죽이면 돼요. 그냥. 뭘 죽여. 맑아참소를 하고 있어. 인벤토리에서 그냥 버튼 한 개 꺼내가지고 탁 누르면 폭탄 삐잉 떨어져가지고 바로 오펜하이면 되는 거예요. 아 핵무기를 아 근데 그건 개헵하고 이거는 나는 육감이 맞는 거 같아. 저도 육감 저도 왼쪽으로 할게요. 개소리 좀 해보겠습니다. 비밀기지는 좀 말이 안 돼. 스파이더 센서 딱 센서하고 바로 피하고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 현실이. 왼쪽 바벨탑 건설. 어떤 식으로든 10년 내에 바벨탑을 반드시 완공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언어가 통합되지만 완공 후 매년 1% 확률로 신벌이 떨어진다. 다음 심리치유. 세 대상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거하고 바로 심리치료사 하면 되겠다. 저도 심리치유. 오른쪽 가시죠. 별로 치유해주고 싶지 않은가? 그걸로 돈을 벌면 되죠. 그쵸. 왜 이렇게 삐딱해요 형. 아 오은영 박사님이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형은 일단 저 능력 받아가지고 형 심리부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자가 치유를. 거울보고. 네 거울보고. 오은영 박사님으로 가는 거죠. 너무 괜찮아. 그래서 정말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 남자편 남자표 오은영 박사님 돼서 오은영 박사님의 자리를 내가 꽤 차는 거지. 그러면 시간당 상담료가 그렇죠.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으니까. 아니 이게 이제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요. 치료해드리면서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네. 마음치료하니까. 너 근심 걱정이 있니? 어 치료해줄게. 이렇게. 예를 들어 번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또 치료해주고 이제. 그 사람 다시 활기대 잡고. 얼마나 좋아해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겠네. 그렇죠. 부자도 만날 수 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네크로노미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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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득한 외계의 존재와 스스로를 연결할 수 있다. 신비한 지식을 배울 수도 있지만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 아바타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렇죠.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지구를 쓸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랑 교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다? 네. 교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은 텔레포트예요. 원하는 장소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공간을 접어 이동하는 방식이기에 뭔가 막고 있으면 튕겨져 나온다. 아 그 공간이 뭔가 막고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죽진 않겠네. 깔려서. 정커네 이거. 텔레포트. 근데 텔레포트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정말 멍청한 1차원적인 생각맞은 새끼들은 현실을 모르고 그냥 은행 무슨 뭐 은행 금고에 들어가겠다. CCTV 다 지키지. 거기다가 전세계 토픽으로 올라가지. 거기다가 내 신변이 위험을 받거든. 사실 텔레포트는 진짜 범죄의 수단으로 오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밖에 안 돼. 범죄로 쓸 수 있다. 이거 배달하면 되잖아요. 배달. 배달해도 되고 세계여행 해도 되고. 바로 쿠팡 로켓 배송보다 더 빠른 텔레포트 배송 해가지고. 세계여행 해도 되고. 배달. 그냥 건네주기만 하고 물건. 배달왕. 근데 그것도 CCTV 지켜가지고. 텔레포트가 좋긴 하겠다. 왜냐면은 진짜 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지금 당장 싸이의 흠뻑쇼가 보고 싶어. 상암 경기장으로 바로 쓱 가는 거야. 상암 경기장 맨 꼭대기에서. 내 손에 왼손에는 팝콘. 오른손에는 콜라. 들고 바로 상암 경기장. 맨 거기는 누가 앉아있을 수도 없는 곳이야. 그렇죠. 꼭대기. 그치. 지붕에서. 그럼 팝콘이랑 쓱 먹으면서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 그 엘클라시코. 그리고 레알마드리들이랑 바르샤 경기장 대박.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지. 어 이거 개쩍인데. 텔레포트가 짱이죠. 텔레포가 짱이네. 내가 볼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막 기습만 당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 뭐. 죽을 일도 없고요. 잡혀가지고. 그리고 더 오지는 게. 내가 바이크 운전하다가 앞에 갑자기 불법 유턴하고 있어. 내 바이크 밑에다가 그걸 딱 만들어. 텔레포트 슝 하고. 저 뭐야. 월미도 앞바다. 그러면은 그냥 바이크 딱 던져버리고. 물로 탁 들어간 다음에. 근데 그 앞. 근데 하필 그날. 이제. 출항 중이던 원양어선이 있어요. 통 징겨나오면서 그대로 뒤집어. 그럼 원양어선. 그럼 원양어선에다가 또 만들면 돼. 네? 또 만들면 돼. 이미 형 몸은 부딪쳐가지고. 바닥에 내농댕이가 처지고 있대. 텔레포 좋다. 저는 텔레포. 배달시켜가지고. 픽업 서비스도 내가 할 수 있어. 텔레포 최고다. 화성 갈 거니까. 도지 코인. 다른 코인. 그게 부자 된다 이거잖아. 돈 많아진다는 이 말이고요. 몇 조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면. 비 사이로 맞가. 빗방울 왼쪽으로 가시죠. 왼쪽 갈게요. 오오오오. 빗방울이 당신을 피해간다. 비 안 맞는 능력은 뭐 저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끔씩 비 맞고 싶은 때도 있거든요. 비를 못 맞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쓰레기 능력 아닌가요? 저희는 라이더로서 오른쪽이 더 낫지 않아요. 형님. 그치. 귀여운 날 라이딩 묶어거든. 근데 이게 최고지. 이건 닥전이지. 말도 안 되지. 염력.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신력을 소모한다. 이거는 저거네요. 저거잖아요 이거. 그 사이코. 그거 아니에요? 사이코 기네시스. 보이지 않는 힘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카리스마 알 수 없는 아우라가 당신의 이건 폐기잖아요. 폐험도 폐기네. 물리력이 낮지. 염력이죠. 오케이. 빅브라더. 모든 정보를 다루는 비밀단체가 당신의 뒤에 있다. 당신은 이들의 수장이다. 조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의 최고 수장이 된다. 맨 처음에 나왔던 그거 하위 후안이네요. 맨 처음에 나왔던 철학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 존재하는 행성의 기술발전이 급격히 빨라진다. 인공지능의 반란이 이렇게. 최첨단화되어 있는 그런 세상. 사이버펑크. 한마디로 매트릭스의 네오가 되는거지. 모든 기계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네. 이거는 나는 빅브라더가 되고 싶네. 저도. 정보단체. 정보가 돈이에요. 그 정보가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있는거지. 정보 자체가 돈이란 말이에요. 일루미나티의 수장이 되는거야. 외계인의 존재 여부랑 이런것들 많은걸 알 수 있지. 빅브라더죠. 빅브라더. 오케이. 꿈여행자. 꿈속에서 현실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 한마디로 그거지? 루시드드림이에요. 루시드드림인데 현실판 루시드드림. 내가 지금 유체이탈인거지. 자다가 유체이탈인 내용원이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거지. 그렇죠. 현실세계를 탐험하고. 자고 있을때 많은 정보들을 취득할 수 있는거지. 그렇죠. 아공간. 물체를 더 많은 꺼낼 수 있다.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아 주머니가. 이거 인벤토리에요 인벤토리. 가망매고 다닐 필요없네. 시윽하고 꺼내고 이거 좋아요 이것도. 이거 진짜 괜찮은거 같은데? 아공간. 난 아공간이 더 나은거 같아. 왜냐면 꿈여행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육체이탈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막 돌아다니다보니까 일본을 넘어서 저기 지구 반대편. 뭐 케냐. 케냐 이런데까지 갔어. 근데 케냐 목욕탕 갔어. 여자 목욕탕을. 쓱 보는거야. 오우야. 그러고나서. 그러고나서. 바로 삭게 일어나. 오우야. 정말 좋았다. 근데 또 자고싶어도 이거는 계속 쓰고싶으려고 쓸 수 있는게 아니에요. 무조건 잠을 자야 되죠. 잠을 자야죠. 불면증이 왠지 못쓰는거에요. 아공간같은 경우에는 범죄에 엄청 많이 쓰이겠네요. 아 증가인멸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밀매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아공간이 싹 다 집어때려 놓고. 마약같은거. 네 그리고 기다려 놓고 그냥 비행기 타는데 아무 검사도 다 사나고. 와 이거 질이네 아공간. 아공간 질이네요. 와 개쩐다. 이걸로 장사해 먹을 수 있겠다. 그렇죠. 외국에서는 엄청 싸. 네. 어 무지하게 싸. 그렇죠. 아니 나 이번에 샀던 바이크만 해도 지금 한국에서 3400만원인데 일본에서 1900만원대 팔더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환율을 이용하면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할 수 있겠네. 그렇죠. 안에 시간은 또 느리게 흐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같은거 넣으면 괜찮은거입니다. 그러네 천천히 녹네. 시세차이 개질이네. 이거 그냥 그대로 수리남 홍어 장사하면 되겠네. 홍어 한 5톤정도 넣어놓고 안에 다 푸는거에요. 와 개쩌네. 그것도 있죠. 바이크 옛날 것들. 이쪽에다 세핑인 상태로 넣어놓고. 이 새끼는 다 바이크만 얘기하네. 그냥 바창이네요. 도라이 새끼네 이거. 완전 바창인생이네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쟤를 저기 넣을게요. 세안을 넣어서. 응의 세안이 계속 있는거에요. 네. 오른쪽으로 하는거에요. 이거는 아공간이 진짜 최고긴 하다. 아니 근데 안할래. 난 여기 이게 더 좋은거 같아. 왜냐면 내가 유체이탈 해가지고. 헬퍼가 많은하대요. 심의 탐험도 할 수 있잖아. 많은걸 보는거지. 심의 탐험도 할 수 있다. 심의 탐험 해가지고 마리아나 에고 그 밑에까지 쭉쭉 들어가. 그러면 지구 내 해까지 들어가. 그거 다 볼 수 있는거지. 가능합니다. 와 개쩌네. 그니까 내가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모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거잖아. 구경밖에 못한다는게 좀 아쉽게. 만지거나 이러지 못해요. 구경밖에 못해요. 그 cctv만 하는거에요. 옵저번만 하는거지. cctv만. 그니까 내가 딱. 그니까 뭐. 이런거지. 유명한 내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여자 스타 배우가 결혼을 해. 허니문을 저기 그 하와이로 가. 어디 호텔을 예약을 했대.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자. 마찬가지로 저를 여기에다 넣은 게 아니라 형님을 여기다 넣어. 그냥 아공간에 있는 총 도내가지고 형 쓸게요. 사상이 웃자고 한 얘기지 이 정도 조크도 못 치냐 여러분들 아공가이 최고긴 하다 넘사긴 하죠 다음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햄버거를 얻어먹을 수 있다 내가 아가리 털어가지고 그니까 그거예요 그냥 식사가 공짜라는 거예요 근데 햄버거만 먹어야 돼 너무 물려 햄버거 좀 많이 물리겠다 포춘쿠키 매일 포춘쿠키 한 바구니가 배달된다 쿠키를 열면 문구에 있는 작은 행운이 찾아온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나는 무한 햄버거 왜냐 왜냐 고든 램지 버거 스테이크하우스 레스토랑 앞에 가 그거 햄버거 하나에 7만원점 햄버거 세트 안에 4만원 6만원 근데 근처에 없어요 근처에 롯데리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야 글로 가가지고 어? 가가지고 이제 팔짱 끼고 두리번 두리번 거리다가 어? 저기 안녕하세요 아 저기 고든 램지 버거 스페셜 최고 비싼 그 송로버섯 뿌려져 있는 버거 좀 먹고 싶은데 좀 사오시죠 ㅋㅋㅋㅋ 매일 거기 가는 것도 일이에요 매일 거기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밖으로 수제버거집 앞으로 가도 되고 형 성격에 매일 햄버거 어느 먹으러 밖에 나갈 것 같아요? 난 가지 고든 램지 버거는 못 참지 고든 램지 버거는 니가 안 먹거든 아이씨 울려하면서 버릴 거잖아요 3일 먹으면 아니야 고든 램지 버거는 다르다니까 다른데 아니 햄버거 햄버거 단품 하나 2만 8천원 3만원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비싼데 3일 먹으면 질릴 거잖아요 안 질린다고 행복을 어떻게 매일매일 먹어요 에? 야 넌 먹냐 안 먹냐 먹긴 하는데 포춘쿠키보다는 도를 하십니까 포춘쿠키는 결국은 이타적인 거야 남한테 행운을 주고 남한테 즐거움을 아니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걸 팔 수도 있는 거잖아 팔 수도 있고 주문사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효과를 본 사람 봐봐 점찜하면 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작은 행운이라고 느끼는 게 뭐가 있어 작은 행운은 그냥 주머니에 뒤졌는데 만원 나와 작은 행운은 그냥 내가 엘베에 딱 누르면 1층부터 여기까지 4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40층이 딱 멈춰있어 그 정도가 작은 행운이야 차라리 그게 낫죠 그 정도가 길 가다가 천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어 그거 줍는 거 그게 작은 행복이야 그딴 행복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 작은 행복이 더 커요 뭔 작은 행복이 더 커 큰 행복이 최고지 작은 행복 크다고요 작은 행운 정도는 그 정도야 이거 해봤자 하루에 햄버거 몇 번 먹을 수 있어요 한 열 번? 열 번 맥시멍 열 번이나 쳐요 그걸로 그 고든 램지 버거가 얼마나 했죠? 고든 램지 버거 그러니까 모든 햄버거 쉑쉑버거하기 뭐니 이런 것들 다 먹을 수 있다니까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가 최고지 호추쿠키 먹은 게 작은 행운이 아니라 고든 램지 햄버거 같은 경우는 큰 행운인데 큰 맘 먹고 가야 되는데 길거리 떨어져 있는 만 원짜리 하나 주는 게 그게 뭔 내 인생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냐 내 인생에 큰 행복이라는 건 누가 사주는 고든 램지 버거가 최고라니까 행운 버거만 쳐먹어 그냥 그래요 잘 들어 보세요 잘 들어 보세요 그 작은 행운이 하루에 오직 찾아올 거예요 왜냐면 포츠쿠키 한 바구니라고 했어요 작은 행운이 몇 개예요? 수십 개예요 그게 뭉치면 무슨 행운이에요 큰 행운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큰 행운이 모여가지고 한방에 큰 행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냥 길 걷다가 버스가 좀 빨리 와 어? 그 정도가 작은 행운이지 그 정도가 포츠쿠키 한 개의 행운이고요 포츠쿠키 세 개를 가 주차 자리가 딱 하나 나와 그 정도야 포츠쿠키 세 개를 가 그 정도라고 포츠쿠키 세 개를 가 그 정도라고 족가 아니 왜냐면 봐봐 이거는 그냥 고든 램지 보고 막 먹다가 아 씨발 빵 물려 씨발 빵 버려 패티 하나 쓱 먹고 아 고기 존나 맛있네 이게 최고의 행운이라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햄버거가 최고야 포츠쿠키를 딱 깠어요 작은 행운 찾아온대요 네? 친구가 햄버거로 기프티콘을 선물로 줘요 상기 호환이에요 상기 호환이에요 버거킹은 가 버거킹 가 에? 버거킹 가 아까 봐봐 버거킹 가 스태츠버거 시켜 버거 하나에 만 몇천 원이야 근데 패티가 다섯 장, 여섯 장이야 빵 다 버려 안에 다 버려 고기만으로 해가지고 앙 씨발 그게 행운이지 아니야?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햄버거밖에 안 처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삼시세끼 햄버거 먹겠다 이거야 그게 10일, 20일 한 달 1년이 연속이 되면 질린다고요 안 질려 왜인줄 알아? 새우버거가 있어 새우버거 있으면 슈슈버거 슈슈버거 그거 딱 해가지고 패티 존나 뭉쳐가지고 새우를 존나 먹는 건데? 인정? 맞잖아 고든 램지 버거 가가지고 그 슈림프 버거를 시켜 그럼 고급진 새우를 먹을 수 있는데 매일같이 독도새우 맞아요 고든 램지 독도새우 버거 먹어봤어? 네 햄버거가 짱이에요 그럼 햄버거가 짱이지 햄버거가 짱이야 저기 뭐 미토콘트리아 뭐 이런거 다 드시고 왼쪽도 그래 이게 최고야 오케이 저주의 달인 최소한의 코스트로 수많은 저주를 다룬다 단 코스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뭐야? 최소한의 코스트로 코스트가 뭐야? 이거 코스트가 비용인데 어떤 비용인 걸 말하죠? 뭐 본인의 수명을 갚는 건가요? 음 보통은 3세번이라고 치고 불운이 있다라고 치면 될까요? 크리스마스에만 산타의 육체를 가지게 된다 리미츠급 항공모함 5척을 끌고 초고속 1000km로 달릴 수 있다 왼쪽 갈게요 저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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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저주의 달인 네 음 저주를 퍼붓는게 나한테 과연 행복을 가져다줄까? 둘 다 별론데 나는 산타가 최고라고 생각해 왜냐? 하루 단 하루 그리고 초고속으로 달리는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날만 배민원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필요없어 산타가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에 바이크 장비 하나도 안하고 바이크 타고 지하차장에 나가자마자 바로 부엉 쏴버리는거지 그리고 전세계를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슥 돌고 아 너무 재밌었다 크리스마스 개꿀 그리고 이제 호흡을 못해서 죽는거에요 아 호흡을 못한다? 배 너무 빨라가지고 아니야 헬멧 쓰고 있으면 호흡할 수 있어 이거 산타가 괜찮지 않아? 크리스마스 단 한 번인데? 둘 다 별론데 아니 형 초속 1000km면 응 죽어요 사람이 찍혀요 한 한 한 3-4초면 지구 돌지 않나요? 네 슈퍼맨이 되는거에요 그냥 시간을 돌려버리는거 빛이 초속 100km 아닌가요? 그런가? 초속 1000km면 죽지 않을까요? 백 투 더 퓨처처럼 아니 근데 어쨌건 살아에 살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명왕성도 다녀올 수 있고 화성도 다녀올 수 있고 화성도 다녀올 수 있고 뭐에요? 뒤지는데 숨을 못신다니까요 아 그러네 그러면 산타 자간타 야! 짜! 하고 죽는거에요 바로 타 죽는거에요 산타는 근데 가능하잖아 산타의 체력이란 산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마스날 산타가 하는 짓이 대단한 그건데 산타가 되는거지 전세계 여행을 크리스마스에 다녀올 수 있다는건데 이걸 놓친다고 전세계 여행이 아니라 그냥 형은 한 번 쑥 갔을뿐인데 전세계가 한 바퀴 돌아간거에요 그렇죠 너무 빨라가지고 짜! 했는데 집 앞이에요 지구 한 바퀴 별것이 온거에요 다녀올게요 쭁 다녀왔습니다 어 한 번 더 가야겠다 짜! 다 집 앞이에요 그렇죠 음 한국만 해봐야죠 저주의 다리는 누군가를 저주한다는건데 그렇죠 저주를 딱히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그건 안하면 되죠 네 그럼 못쓰잖아 못쓰면 오잖아 근데 이제 누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다면 그렇죠 그래 이거 하자 이스터에그 부활절이 되면 달걀바구니가 배달이 된다 나진왕류 보석달걀이 배달이 된다 부활절? 부활절마다? 하루 젖가 이거는 10년동안 모아놓고 10년동안 부활절 1년에 달걀바구니인데 바구니에 몇개 들어있나요? 달걀바구니 언박싱 방송하면 되겠다 그렇죠 로또 방송 네 그래서 어떤 날은 그니까 어떤 년꺼는 이제 그 사파이어 들어있고 어 근데 오른쪽게 너무 사기다 델레파시 아 생각과 감정을 통해 대상의 의사를 잇고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다 델레파시 아 그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제 내면으로 랄피아 대 말고는 야야 랄피아 랄피아 네 말씀하세요 형 이게 된다는거지 그렇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컴퓨터 두드리고 형이 이제 수능을 보는거에요 그냥 말 안하고 디스코드 하는거 아니야? 네 그렇죠 가능한거에요 음 뭔 델레파시로 뭐 할 수 있지? 많이 할 수 있죠 게노셈 아닌? 좋죠 한 명 집에 세워놓고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 있을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머리는 없는거에요 그냥 세나도 필요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바이콥 할 때 좋겠네요 세나 필요없으니까 그 충전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강원랜드 가면 제대로 쓸 수 있겠다 그것도 맞죠 강원랜드 가가지고 그렇죠 야야 에이스 아나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 괜찮은데? 텔레파시 텔레파시 좋죠 좋죠 이거 원격이니까 뭐 거리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멀리 있던 소통이 가능한거에요 괜찮네 무전기가 심어져있는거죠 그쵸 보석딸기는 1년에 한 번인데 네 저 오른쪽 능력으로 더 많은걸 볼 수 있을걸요 아마 보석딸기 더 가치있는 것을 그러니까 형이 수능을 본다고 쳐요 형 대가리 된거 아무것도 없죠 응 근데 컴퓨터로 제가 이제 보고 아 이거 검색해봐 해가지고 고학력자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검색하면 자꾸 다 탈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도 읽을 수 있는거에요 제가 말만 하나 어 그렇죠 범죄자 같은 내 대상의 의사를 읽을 수가 있다는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읽을 수가 있는거에요 만약에 판사가 됐어요 제가 범죄자에요 근데 제가 억울하다고 고소를 해요 팔임을 저질렀었는데 머릿속으로 헤헤 판사 병신새끼 이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두걸 다 들을 수가 있는거에요 내가 내 증거를 숨겨놨다 그것도 읽을 수가 있는거에요 텔레파시 짱이네 텔레파시죠 괜찮은데 텔레파시 가자 다음 기사도 펄크급 전투력을 얻는다 신념에 반하는 일을 하며 끔찍한 고통을 굽는다 뱀파이어 대상의 피를 빨아 생명력과 기억 재능의 일부를 흡수한다 피를 빤 대상은 권속으로 만들 수 있다 마늘을 먹을시 고뇌염이 생기고 멜라닌 색소가 적어 자외선에 취약하다 밤에만 뱀파이어 그 잡채가 되는거네 오른쪽이 좋다 이게 그냥 생명력만 뽑아오면은 별론데 기억이랑 재능의 일부를 흡수한대요 이거는 뱀파이어가 짱이네 그렇죠 이거 그냥 스탯을 계속 올릴 수가 있는거에요 형이 지금 지능이 몇이에요 지능 1이죠 형이 계속 빨아 제껴가지고 개 똑똑하게 만들 수가 있는거에요 나무시네 뱀파이어 가자 오늘은 운동선수 빨아먹으면 운동선수의 재능을 가져오는거에요 그런식으로 개질이네 솔로몬의 72 악마를 랜덤하게 현실에 소환할 수 있다 아 이건 병신같고 핑거스냅 손가락을 튕겨 우주에 있는 직적 생명체 절반을 꼭 이거 완전 필요해 아 진짜 진짜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게 핑거스냅이야 근데 너무 필요해 왜냐면은 진짜 지구상에 탕 튕겨는데 형이 사라져요 오히려 좋아 인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서라면 핑거스냅은 필이 필요해 진짜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 근데 왼쪽 능력으로 핑거스냅 할 수 있어요 어? 왼쪽 능력으로 핑거스냅 할 수 있다고요 아 솔로몬의 72 악마를 악마가 72명 중에 뭐 좀 센놈들 바알 벨제부부 요런 놈 소환해가지고 죽여 하면서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마들이 형한테 호의를 가지는지는 모른다고 적혀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악마가 형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야 반 죽여 인류 절반을 죽여 나 빼고 싫어 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핑거스냅 갈게요 핑거스냅 핑거스냅 진짜 꼭 필요해 상대방을 속여 넘기는데 일가견이 있다 콩으로 매주로 쓴다 해도 사람들이 믿는다 이거 진짜 이거 재밌겠다 사기꾼 방송에서 방송에서 오프닝 때 토크하면 다 모두가 인정을 쳐주는 거예요 그냥 가스라이팅이 귀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좋은데 김한술 다 믿게 만드는 거 무슨 말을 해도 오른쪽 능력의 상위 호환 아닌가요 왼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은 욕망으로 악마의 혀 타인의 욕망을 쉽게 부추길 수 있다 오른쪽 능력을 왼쪽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악마의 혀는 딱 그거야 이제 아 내 회사 때려칠까 때려쳐 때려쳐 빙신아 때려쳐 빨리 때려쳐 진짜 때려치는 거고 남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거를 왼쪽 능력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왼쪽이 상위 호환이에요 속에 넘기는 거니까 그러네 에너지 흡수 에너지를 흡수해 치유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와 이거는 그냥 천둥번개 칠 때 그냥 대가리 피해침 같이 이렇게 긴 쇠막대기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그냥 한전 가가지고 한 번에 쓰 발전소 그러네 한전 가가지고 변압기 진짜 스파이더맨 2 아니 뭐 집 앞에 가서 전복에 필요도 없어 그냥 여기 있는 젓가락 2개 가지고 220V지게 확 보자 맞아요 개야무지네 오른쪽 거는 좀 능력이 쓰레기인 거 같은데 누르면 지구가 멸망하는 버튼 4살짜리 적하고 호기심을 눌러도 멸망하는 버튼 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게 없는데 그냥 멸망하고 끝인데 그냥 협박용 밖에 안 돼요 아 이거 눌러 누른다 헤 헤 괜찮네 그럼 잘 말하겠죠 헤이 병신아 그렇죠 안 믿죠 그러든가 이러죠 지구 멸망 버튼 왼쪽이 좋은 거 같아요 왼쪽은 그래도 왼쪽이죠 치우도 되니까 실생활 도움이 되니까 저걸로 이제 의사하면 돼요 왼쪽으로 음 의사하면 돼요 아 옆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토치로 토치로 불 확 올라오는 거 있으면 힐러에요 힐러 힐러도 되고 공격도 되네 그렇죠 에너지 흡수로 가잖아 의사 돼가지고 그냥 치료 다 해버리고 아 지구 멸망 버튼 너무 쓰레기 같아 씹쓰레기 개쓰레기야 그냥 진짜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어 터미네이터 서기 4999년형 차세대 핵융합 나노분자 싸이보그로 육체가 개조된다 세계정복은 껌이지만 성기능을 읽는다 아 이거 좀 큰데요 성기능을 잃으면 안 돼요 근데 난 터미네이터 나는 하고싶어 왜요 성기능을 잃지만 내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성기능 이상의 그 퇴락이 있을 거 같은데 전 세계의 정복을 할 수 있다잖아 기계가 되는 거잖아 그냥 얘는 개 좋은 거 아님? 육체를 기계로 개조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존나 좋을 거 같은데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든지 만들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를 소환한다 근데 지능이 원숭이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게 리스크가 좀 많이 크거든 원숭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아이큐가 한 60에서 70정도로 떨어진다고 원숭이는 이제 바나나만 계속 만드는 거야 근데 근데 지금 형 지능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시죠 아니 나는 오른쪽이 나인 거 같기도 왜냐면 어쨌건 저걸로 고든 램지 햄버거를 만들고 만들고 돼요 나 배고프다 밥 만들고 뭐 하면 돼요 그냥 괜찮은데? 본인이 원하는 거 다할 수가 있어요 세트씨 맥도도 딱 나오고 괜찮다 도깨비 방망이 네 아 근데 지능 아 다음 뻐꾸기 원하는 자료에 자신의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보안을 아 뻐꾸기 폴더 직박구리 직박구리 그 잡채 만 기이한 힘을 가진 눈이다 운명을 잃고 정신을 지배하며 다양한 이거 사련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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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련안이지 이거는 사련안 눈깔 싸움 깊이 안 배우면 되겠다 그쵸 얄대 저승여행 동전 한입을 혓바닥 아래에 물고 잠들면 저승을 여행할 수 있다 이게 그거잖아 노잣돈 네 노잣돈 배사공 뭐 카론인가 카론 그런거 같아요 저승여행 존나 재밌을 듯 무섭지 않을까요 형님 존나 재밌겠지 그 한마디로 그거잖아 그 롯데월드에서 심밧대 모험 그거 완전 저승편 저승편 존나 재밌겠는데 진짜요 응 갔다오세요 오른쪽 눈이 여기다 좋아 보입니다 대자연의 길을 느끼고 호흡을 통해 내공을 쌓는 법을 깨닫는다 세계 제1의 재능이 있다면 우화등선도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천하제1무술대회의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손오공을 이긴다 싸움 잘하면 뭐할거야 아니죠 UFC 가갖고 데이터나 화이트 글마한테 가갖고 저 파이트머니 좀 많이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한방에 거머쥐 수 있다 그렇죠 무궁으로 싹 싸가지고 에너지파 탁 싸가지고 바로 죽임 그러니까 나는 왼쪽이 왜 좋을 것 같냐 저승여행 근데 못 볼 꼴 볼 꼴 다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스릴 있다는 거지 개꿀잼 아니겠어 그러니까 안 보고 싶어도 막 봐야 된다는 거지 그 작은 쾌락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버릴 수 있다 잠에서 깨면 동전이 그러니까 저승여행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계속 동전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존나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한 세 번 네 번 가면 질리지 않을까요 존나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뭔가 무섭지 않을까요 네 그 무서운 걸 즐기는 거지 더 무서운 건 근데 무궁을 보면 하늘 날 수가 있어요 하늘 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잖아 아니 무궁 자체가 무협질 안 보셨네 축제법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제 경지가 오르게 되면 하늘도 날고 선물 진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냥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선물 진기 모르세요? 물건 같은 거 띄울 수 있어요 물건 띄워서 뭐 할래? 바로 이 기어공 칼이 하늘로 날아가지고 물건 띄워가지고 바로 이제 바로 쿠팡 배송 도착했습니다 하고 묻자고 반응하니까 이렇게 넌 절로 가 넌 절로 가 이렇게 오 매그니톤에 그렇죠 선물 진기 가능해요 환불 탈퇴하면 계속 젊어지고 육체강해진 그렇죠 환불 탈퇴하면 이제 온몸에 뼈가 이제 무성되고요 피부 막 벗겨지고 이제 젊어져요 오 그 저승 여행자가 무서운 게 잠에서 깼는데 저승 여행자가 내 옆에 있어 그게 그런 그런 내용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죽을 때가 되는 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 같지 않아요 그래 무공 가자 무공이나 무공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미식가 음식의 맛과 향을 세심하게 느끼고 분석할 수 있다 이 능력은 가지셨잖아요 분자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라따뚜 위에 저 사람 마냥 먹자마자 저 사람 이렇게 동공 커지고 이러거든 그래서 분자 단위로 느끼는 거야 음식을 먹어도 어 그래서 신라면을 딱 먹어 한 젓가락 딱 해 후라 탁 아 이거 6개월 전에 가공한 거네 이거 김천 공장에서 만들었나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아서 보여요 최고의 신라면을 찾는 거야 알아서 보여요 뭘 뭘 먹어도 최고의 맛을 느끼는 거야 분자 단위로 알아서 느껴서 보여요 느껴서 내가 더 오감을 충족하는 거지 응 응 이거는 진짜 미식가가 최고의 미식가가 되는 거지 나 개인적으로 갖고 싶다 먹는 분복으로 살 수가 있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조회가 깊어지겠지 뭔가를 먹을 때도 처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동네가 뭘 느끼는 거야 음식 자체를 다 느끼는 거지 어 와인부터 해가지고 풀뜩 없는 소가 이제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어 이건 저 대관령 대관령에서 죽은 소네 이러고 네 무슨 뭐 쇼비뇽 그런 뭐 와인 같은 거 처먹어 그러면 이제 아 이거 저기 프랑스 저기 보르도산 와인이네 음 보르도산 어디 농장에서 만들었구나 소가 뭐 먹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거지 알 수 있는 거지 잡초를 먹었든 대우지 속 과초를 먹었든 근데 오른쪽 능력 같은 경우에는 공중부양도 가능하고요 불의 능력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뱃불 붙일 때 필요가 없어요 라이터가 시야가 닿는 거 도깨불을 붙인다 네 그리고 날아다닐 수가 있대요 음 내가 이렇게 반딧불로 변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죠 날아다닐서 뭐 할래? 걸릴 위험성 맞아 궁금한 거 날아다닐에서 뭐 할 건데? 도깨비불로 변해서 뭐 할 건데? 좋잖아요 전 바로 용광로 뭐가 좋아? 용광로 치식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불을 해가지고 좀 바꿔 저러면 잡혀가요 뭔 병신감 소리야 저 말은 뭔 말이야? 그니까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야 돼 제가 제 돈 투자해서 만들어요 불 만들어가지고 그 나오는 그 전기 에너지를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그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도깨비불로 화력발전소를 만든다? 존나 얼퉁이 없네 씨발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워가지고 벌벌 떤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뭐 씨가 닿는 곳이니까 한번 쓱 봐주고 불 붙여주고 이제 깜짝이 이제 옹글빵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도깨비불 쓸 때는 딱 겨울 라이딩 하고 나서 진짜 손발도 얼어 뒤질 거 같아 그럼 불 하나 싹 붙여가지고 그렇죠 어우 딱따라하다 어우 몸 좀 녹이자 그렇죠 그거 말고 쓸 데가 없는데 오징어 구워 먹을 때 좋겠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오징어를 구워와야 돼 존나 귀찮아 그럼 손 검지에다가 도깨비불로 하나 확 그렇죠 한 다음에 오징어를 싹 구워가지고 에이스가 되는 거네 에이스 그리고 한겨울에 히터가 필요 없잖아요 전자레인지 필요 없겠네 네 그리고 맘에 안 드는 놈 저기 얼굴도 그냥 그냥 지져버리면 되겠네 그렇죠 무력도 좋아해요 그리고 날아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 도깨비불로 안 걸려요 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채도 통과하잖아요 총물사도 도깨비불이 최고네 에이스예요 그냥 어 끝났다 이제 이거 이제 끝났고 이거는 그걸로 보자 그 통계 과연 뭐가 통계 뭐가 1등 했을 것 같아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 뭐가 1등 했을 것 같아 텔레포트나 뭐 맨날 나오던 그런 그런게 1등 할 것 같아 살짝 잠시만 눌러봐봐요 한 개씩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뭐가 있을까 뒤로 가게 했어요 이제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대로 켜놨어 넘기면서 좀 보이면은 골라보게요 내가 봤을 때는 순간이동 같아 순간이동이 최고긴 해 텔레포트 불사신도 있을 것 같긴 해 네 불사신 순간이동이 무조건 1등일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순간이동만 한게 없긴 하거든 사실 근데 순간이동이 내가 인간이 살다보면은 모면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테고 근데 순간이동 같은 경우에는 목숨에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죽잖아요 총 맞으면 뭔 말이야 총 맞을 일이 뭐가 있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아니 순간이동이 슥슥슥 하다가 이제 잡히는 거예요 CIA한테 아니 왜 잡혀? CCTV가 많으니까요 아니 이 새끼 갑자기 여기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이네 오 여기 있다가 갑자기 몇 초 만에 오늘은 저기 러시아 러시아에 가 있네 오 오늘 여기 있다가 갑자기 지금 미국에 가 있네 아니 멍청한 새끼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야 봐봐 내가 순간이동을 해 순간이동하는데 각 전국에 아니 전세계에 있는 꼭 있는 게 뭐야 공항이야 공항 화장실로 가면 그만이야 공항 화장실 맨 끝에 칸에 가 딱 갔는데 누가 똥 싸고 있어 어떤 아저씨가 I'm sorry I'm sorry 이러고 그냥 뺨대기 탁 때리고 발 딴 데로 가 따르고 일본에 딱 갔어 근데 뺨대기 딱 때리는 순간 총가 내가 좀 탁 싸고 반응도 못하게 순간이동 하나 막 그대로 순간이동이 돼요 어떻게 아니 총을 어떻게든 빨리 꺼내서 똥싸면서 누가 총을 들고 맥클이에요 맥클 누가 총을 들고 똥을 쏴 곽철웅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순간이동은 좀 더 안전한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 없고 CCTV 없는 곳으로 저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순간이동 저는 텔레파시 저는 텔레파시 난 지금 당장 일본 일본 가고 싶어 뿅 일본 후지산 꼭대기로 바로 순간이동 뿅 근데 곰이 있어 바로 그냥 흘면서 한 번 긁히고 두 번 긁히고 피 철철 흘리면서 병원으로 순간이동을 해요 루피처럼 흉터가 남는 거예요 진짜 흉터가 그러면 국내로 이동하면 되겠다 국내로 가도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제주도로 지금 당장 좋죠 좋죠 순간이동이 짱이야 내가 봤을 때 저는 불사신 할래요 불사신? 저는 텔레파시 텔레파시 왜냐면 여자들이 이용하고 반면하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잼민이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차원적인 애들이 많을 거야 네 분명히 어? 그래서 많이구나 불사신 3등이다 이겼다 어? 순간이동이 없네 왜 잼민이들이 많이 하니까 많이 올라가네 많이 뭔데? 그냥 사륜안이야 사륜안 운명을 잃고 그리고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 지배하면 모든 인간 다 큐피드 상의호환이네 그렇죠 아 그냥 그냥 푸틴도 저주도 들어가있네요 여기 푸틴도 저기 할 수 있어 조종할 수 있는 거야 정신 지배가 정배가 가능하죠 어 맘에 안드는 새끼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그냥 조져버릴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인간을 아예 인간이 군림할 수 있는 거네 이게 이렇게 슥 한번 쳐다봐요 군주가 되는 거네 인간의 군주 슥 쳐다보고 근데 인간의 군주 역할을 하려면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되잖아 아니야 눈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님 그쵸 눈을 마주쳐요 눈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 같은데요 마간이니까 음 그럼 TV 속에 있는 푸틴을 보고 당장 멈춰 할 수 있어? 안되잖아 그건 되나 이렇게 이렇게만 해줘 제가 지금 형 쳐다보면서 러시아로 당장 가서 푸틴을 죽여라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한 명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거리 다니면서 홍대 가서 눈을 봐야 되는 거야 근데 마아 아니면 그냥 홍대 가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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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싹 다 봐주고 아이콜트 해주고 네 근데 마아는 뭔가 그런 대의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쓸 거 같아 그냥 뭐 마음에 든 여자 있으면 딱 눈 딱 쳐다보고 나서 그리고 운명을 잃는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이제 죽음을 볼 수 있다는 거 같거든요 이 사람의 끝을 죽음을 본다 네 운명을 본다잖아요 운명을 잃을 수 있다 운명을 본다 운명을 잃을 수 있다 음 저 운명을 보는 거는 근데 운명 봐서 뭐 할 거임?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너 바이크 조심해라 네 좋은 데 줄 수 있고 아 너 조심해라 너 이거 조심해라 네 점쟁이 전직하는 거예요 이제 맞죠 아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네 그렇죠 많이 좋긴 하네 이렇게 보니까 돈은 그냥 많이 벌 수 있죠 그냥 저기 뭐야 많이 좋긴 하네 부자한테 뭐 1대1 면담 신청해가지고 그냥 내 계좌로 돈을 보내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너무 개 사귀긴 하다 개 사귀긴 해요 존나 사귀긴 하다 존나 맛있는 그 뭐냐 오마카세 집 가서 한 피스만 나오는 독도새우입니다 눈 마주친 다음에 10개 더 주세요 20피스 꺼내와 독도새우 존나 참고 독도새우 존나 참고 독도새우 존나 참고 올 수 있겠네 그렇죠 형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앞에 있는 거 있죠 운명 있는 거 죽어 놓은 거 다 빼고 그냥 정신 준비 하나만으로 개 사귀에요 네 차 운전하고 가다가 과속으로 잡혔어 경찰관한테 쓱 쳐다보면서 꺼지세요 한번 봐주시오 한번 봐주고 그렇죠 개어지네 이거 돈도 가질 수 있고 이성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돼요 모든 게 다 돼요 아무튼 뭐 월드컵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한 거야 지금 한 시간 만 했나요? 존나 길게 했네 재밌었네 근데 근데 지금 현실이 너무 X같다 별공산이야? 어 바로 마을 써가지고 카메라 쳐다본 다음에 카메라 렌즈 보고 정신팀 해줘야 돼 풍선 쏴 풍선 풍선 쏴 현타 존나 개오네 한 개 말고 백 개 쌓이 나 저거 저거 좀 줘라 그 안방에 그 저 효자손 근데 오늘 좀 일찍 종료해야 되긴 해 내가 풍선을 떠나갖고 내일 그거라서 네 코안 풍선 살게요 통했네 내일 저 그거 저 공식 방송 한 날이라서 공방해야 됨 약반 한 시간만 하다 가라고요? 그럼 풍선 좀 채워 주십시오 저 명분 좀 주십시오 저 재파라 oppress다 그럼 여기란 억돼요? 안돼 계속